안녕하세요 여러분! 여러분들은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! 안녕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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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보내 주식이 나와드로드 제외드로드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네요 오징어 치즈맛 아, 단무지 맛있네요 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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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벤 벤, 벤, 벤 치즈볼 치즈볼 생각보다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식감은 갈비에 왔어요 아삭아삭 마카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콜라 아삭아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